여긴가? 엘레나 왜 이장조길래? 여긴가? 여기다 연결이 되는구나 아 이거네 나뭇가지 있구요 여기야 다 왔다 어우 불쌍해 여잔데 아 이거 저거네 여자 해적이네 창립자끼리 죽이는거야 지금 창립자끼리 죽이고 난이 났어요 쥐들끼리도 이제 해적들이 돈을 더 가로채려고 그러는거 같애 그렇지 보석 음 저기 위에 상자가 있죠 자 이건 조금 타고 올라가야돼 오케이 찍고 찍어주고 찍고 뛰고 상자를 밀면은 물살의 흐름을 따라서 가겠죠 자 우리 일로 올라와서 당겨 됐어 됐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저기 오른쪽 여기다가 대면되고 대충 냅시다 어차피 올라가는건 되니까 아 아 아 엘레나 먼저 가는거였어 근데 이렇게 논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된다 와 녹조 낀거 미쳤네 어 녹조 촌이네 그냥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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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엘레나 괜찮아 괜찮아 너 당연히 괜찮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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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이 안쳐지네 아 아 이제 되네요 네이트 정도 하루에 운동량이면은 진짜 농담 안하고 칼로리 4000칼로리 먹어도 됩니다 아 이 정도량이면은 한번에 4000칼로리 먹어도 돼 치킨 두 마리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애 엘레나 아까 왜 저래 지키지 그런 소리를 내 이곳에 콜론이 이곳에 태어났어? 당연히 모티베이션이 있었어 근데 너는 그들이 없지? 그냥 이곳은 이곳에 태어났어 이곳은 이곳에 태어났어 에이브레스 정확히 아 아니구나 이거 다리구나 이건 군스웨이의 이름으로 아하 유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아 저 까비 까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이거 잡는 거예요 오케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어 아 이건 또 엘레나가 와서 받쳐주겠다 딱 보니까 좀 도와 엘레나 깼어요 잡아줘 엘레나 됐지 땡큐 으 오케이 땡큐 멱게 그레 카운트웨이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팟 아프리카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아 토마스 2 2인자의 해적이 쉽게 말하면 이게 박명수 집이라는 거에요 이 차려입은 해적들은 뭐야 딱 봐도 평민 같지 않은데 에이 네잇 체크아웃 이사람들 다 인장이 있는데 오 마이 갓 뭐 해적왕들이야 창립자들 싹 다 죽었어 엘레니아 이 다른 파이럭 캡틴이 리프탈리아를 만들었던 해적 창립자들 하지만 제가 말하자면 나쁘지 마시지 흰쪄 흰쪄 그래서 뭐 이거? 어떤 부족한 파이럭 수이사이 유재석씨 대신해서 자기가 이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베이님께요. 저녁에 오신 분께요. 저녁에 오신 분께요. 우리의 애니메이션을 잃어버리기 위해 우리의 애니메이션을 잃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한도전, 재결합한다는 느낌으로 초대한거래. 그렇게 말하면 쉽죠? 토마스2? 헨리, 에이브리. 우리의 호스트는 그리스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아주 감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 장소로 여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아주 감사한 것 같고 그들에게 다행히 고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상관하고 서로를 한 번에 맞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일하는 거가 좀 더 낙다. 그래서, 그들이 아베리 같이 이를 갔을 때 이를... 이게 뭐였지? ...아빔논 우리의 animosities. 아빔논 우리의 animosities 1인자하고 2인자만 빼고 전부 다 먹인거요. 리베탈리아의 주인은 두 명의 주인으로 가졌대요. 이것들은 역사의 가장 큰 파이럿들이예요. 그들은 다 죽였어요. 이 장소에서 죽였어요. 엄청나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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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에이브리스에 가면 돼. 그래. 가자. 리버 달려! 이것도 내용이 있구나. 오케이. 가져갑시다. 거기다. 포스테리티. 오우야. 근데 왜 눈이 아파? 저 두 명만 하는 건가? 야. 근데 진짜 해적왕들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난다. 의상들 봐봐. 의상들이 진짜 약해보이는 의상들이 아니에요. 자. 다 전부 다 자기 배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다 전부 다. 그치. 포스 봐. 그런 모양이 어차피 다 죽었는데. 그런 모양이 어차피 다 나보다 오래 못 자랐는데. 내가 짱인거야. 돈은 생명을 주진 않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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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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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엘레나. 개잘타 오우 300년이 지나도 신체 금이니까 안 벗겨졌겠지 아이고 쇼라인이 여기 있어 트럭체로 말이야 우린 망했어 엘레나 또 여기서 3시간 동안 막힐 거야 여기가 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드디어 혜정왕이 집에 들어왔네 아 그러고 여기는 하녀들이 있었던 곳이었겠다 그치 이런걸 하나 가져가라만 이것도 금이야 그쵸? 지금까지 녹슬지 않은거 보면 금 아녀? 와 집 진짜 개좋았네 미쳤었네 지금 말은 오늘의 날은 ostentatious 그래서 왜 이따가 죽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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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회사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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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마초 나초에서 부인이 알바했다네요 마초 나초가 뭐죠? 어 뭐야 왔던 길이네요 왔던길 마초 나초가 외국에서 뭐야 저거 분명히 브랜드를 좀 바꿔서 말했을 텐데 게임이어서 아마 특정 브랜드를 거론은 못했을 거고 아 여긴가 보다 어 그러네 총알을 주는구만 스나도 주고 말이야 왜 이런 친절함을 주는 거야 도대체 불안하게 또 날 어떻게 하려고 날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응 권총 많이 준다 다행이다 응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저 1회차 때는 완벽하게 찾았었는데 내가 너무 여유부렸다 지금 1회차 때는 발자국을 지대로 찾으면서 갔거든 응 여기죠 다시 한번 찾아보죠 근데 발자국을 지금 보니까 일로 내려갔네 발자국이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네 일로 갔고 응 여기네 응 여기네 어 오 오 오 산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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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예스 파티맨 산이벌 이거 뭔 초고돌이냐 이거 아 유탄 잡았어 잡았어 분위기 개좋다 오케 잡았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 와 시발 아아 오케 아 이게 빛나가 잡았다 뭐야 고마워 엘레나 와 아직 이런 덩치가 더 있었단 말이야 잡았다 더 있어 됐다 한말남았어 총알 고마워 엘레나 고마워 엘레나 고마워 엘레나 좀 한번 티브이에 함께 하면 못 깰 건 없다 알겠습니까 믿음을 절대 이루시면 안됩니다 아 아 이거 있겠네 이새끼들 야 유탄 얼마나 썼나 유탄 가득이야 진짜 어우 쌍놈의 것들 진짜 빡쳐 오 깼네 깼소 어 깼습니다 여러분들 깼어요 못 깰 줄 알았는데 깼습니다 어 스나 안먹어 그냥 아냐아냐 스나 먹고 갑시다 어 스나 먹고 갑시다 스나 먹고 가 아 유탄? 어 유탄 한번 가 유탄 유탄 한번 가 유탄 유탄 한번 가 유탄 아 아 왠지 미친 짓인 것 같아 아냐아냐 솔직히 유탄은 유탄 아니야 수류탄이 있을 땐 유탄은 아니야 저기 위에 가서 쓰나 먹자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걸 깼네 이걸 깼소 나 진짜 쫄렸다 SR7이 꽤 많네 진짜 쫄렸어 얘들아 스릴 있었지 솔직히 난이도는 극혐인데 스리는 있었지? 스나가 16발이네 기모찌다 이제는 뭐 다 가득 차가지고 어 문 열러 갈게 기다려 파밍이 오래 걸리니까 힌트가 나와주네 에이베이 에이베이 어디야? 에이베이가 보냈이잖아 에이베이 에이베이 에이베이가 보냈이잖아 해적한 부하들이래 부하들한테 보낸 거래요 어? 2인자 제거 들어가네 여기요 아하 그리고 제 선물을 통해 바사지에 도착하여 제船 2인 아베리에 맞춰서 너 정말 놀랄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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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발자국이 없죠? 여기서부터 끊어졌다는 거는 뭔가 여기서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쵸? 뭔가 있는 거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구본이 수상했던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건가 음 지구본 맞네 으아 그 이제 누구를 전해왔다 여기 지금의 보물을 배로 옮겼대 에이벌이 보물을 배로 옮겼대 해적왕의 배를 찾아야겠네 해적선을 다 깼어요 오 퇴장불가 에이버리의 광기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가 22스테이지까지 남았는데요 19스테이지 20, 21, 22는 진짜 금방 가기 때문에 내일 엔딩 봅시다 언차 디드퍼 내일 엔딩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왼쪽 밑에 좀 한번 들어가시면 4천개 넘는 비디오 게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ldu 어떠인가요 세인공 수제 전